자 2대1로 할거죠? 네 자 오늘 어떻게 잘 해볼 수 있겠어요? 네 둘이 싸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2대1로요? 자 2대1로는 충분하다? 아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? 근데 그래도 한번 자 그럼 오늘의 목표는 뭐에요 둘이? 한대라도 때리자 둘 다? 아 목표가 너무 소박한거 아니야? 최대한 15대 15대씩은 때려보겠다? 네 맞고 막자 아 맞고 때리자? 네 맞고 때리자 맞고 때리자 일단 최소한 맞는거는 줄이자 둘이 작전은 짰어요? 아니요 못 짰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러면 일단 그냥 하는걸로? 네 일단 좋아요 자 그럼 글러브 끼세요 네? 글러브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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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! ㅋㅋ ㅋㅋ MK ㅋㅋ ㅎ hr ça ø viewed 여기! 80도! 양형 베이크 세트는 여기 있는 곳 잘 뻗쳤어! 밥만 넣어서 뛰어도 돼! 이곳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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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야지! 가든! 가든! 이곳! 이곳! 들어왔어! 뒷 kick! 나는 고전을 갈 수 있었어 이걸 집에 가야겠다 아십시오 아십시오 다하자 아니 지금 무릎으로 가봐x3 조심조 조심조 우와 수상아 수상생 사진 만든다 자,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와!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 좀 힘들었는데 두 달 뒤면 2대1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두 달 동안 10시간씩 수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? 두 달 뒤면 충분히 가능하다 두 달 뒤에 어떤 전략으로 마스터 황과 싸워볼 생각이에요? 양동장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? 구석에 몰아넣는 거죠 마스터 황을 구석에 몰아넣고 패겠다? 일명 집단폭행을 하겠다 집단폭행은 3명 이상부터 그럼 2대1이니까 정당한 경기가 될 수 있다? 네 그럼 둘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? 네 좋아요, 그럼 두 달 뒤에 다시 붙는 걸로 네, 알겠습니다 좋아요, 자 자, 앨범 택경 화이팅 한 번 해주세요 앨범 택경 화이팅 자, 앨범 택경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